안녕하세요. 그린엘TV의 사냥꾼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바꾼 39대의 자동차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맥라렌 F1 1994년. 우리는 페라리 F40, 포르쉐 959, 심지어 제규어 XJ220까지 운전해봤기 때문에 빠른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맥라렌 F1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도로주행 성능에서 가장 위대한 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승객과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포르쉐 9.1일보다 더 큰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개조되지 않은 형태로 르망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토요타 프리우스 1999년. 토요타 프리우스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바퀴 달린 흉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동차 세계를 바꿨다는 주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디젤의 확산으로 인해 유럽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프리우스의 본고장인 일본, 특히 미국에서 가장 크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점점 더 하이브리드화되는 미래를 공포로 바라보든 기대감으로 바라보든 이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BMW X5 1999년. BMW는 이 차를 스포츠 액티비티 차량인 SAV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재미로 운전할 수 있는 최초의 오프로더였습니다. 그리고 4.8L V8을 장착했을 때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재미있었죠. 물론 카이엔, 에프페이스, 벤테이가, 르반떼, 그리고 고지어 등장한 에스턴 마틴과 람보르기니 SUV를 통해 재미있는 SUV라는 개념은 이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20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은 혁명이었습니다. 롤스로이스 팬텀 2003년. 로버의 참사 이후 많은 사람들은 BMW가 설계한 롤스로이스가 가장 청열적인 브랜드의 종말을 고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팬텀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승차감을 자랑하며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세련되고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제공했습니다. 팬텀은 럭셔리 여행을 재정의하고 롤스로이스의 명성을 되찾아주었습니다. 아우디 R8 2006년. 포르쉐 911이나 메르세데스 벤츠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을 최초로 생산한 BMW를 지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점에 대한 혐오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카 제작사인 아우디는 어떨까요? 다름 아닌 아우디죠. 알파른 멋진 사운드, 훌륭한 핸들링, 멋진 외관을 자랑하는 파란색의 번개이자 NSX 이후 가장 접근하기 쉬운 미드엔진 슈퍼카였습니다. 테슬라 모델 S 2012년. 아마도 2010년대의 1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대형 세단일 것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아우디가 만들었다면 순수전기 자동차의 혁명으로 칭송받았을 것입니다. 사실 모델 S가 탄생하기 10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회사의 작품이었습니다. 현재 재교화를 비롯한 모든 주류 프리미엄 제조업체가 모든 전기차를 미래 계획의 필수 요소로 간주하는 가장 큰 이유를 알고 싶다면 바로 이 차를 보면 됩니다. 포르쉐 918 스파이더 2013년. 라페라리나 맥라렘 피원이 될 수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 발표하고 선보인 포르쉐가 하이브리드 하이퍼카의 시대를 열었다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정교한 슈퍼카로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성능과 기술,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현된 적도 없습니다. BMW i3 2013년. 아마도 이것은 주요 제조업체가 만든 최초의 합리적인 가격의 순수전기차인 니산 리프가 되어야 하지만 BMW의 헌신과 혁신은 다른 차원에 있었고 그 결과 카본 화이버로 제작되고 가볍고 재미있고 빠른 전기차가 탄생했으며 코에 달린 BMW 프로펠러의 약속을 결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에이리얼 노마드 2015년.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자동차가 매일 발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마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도로에서 트랙까지, 모래 언덕에서 숲길까지 모든 환경에서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 노마드는 최초의 자동차가 될 수도 있지만 결코 마지막 자동차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바꾼 39대의 자동차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다른 주제로도 자주 찾아뵙겠으니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